격투기 시합하다보면 로블로라 그러잖아요 로블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프로 시합에서는 맞아본 적 없어요 프로 말고 아마추어 시합 때 맞아요 서로 클린치 상황이라고 서로 이렇게 약간 붙어가지고 껴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서로 막 무릎으로 차거든요 그럴 때 이제 로블로가 많이 발생하는데 맞으면은 그냥 힘이 쫙 풀린다는 느낌이랄까? 긴장 엄청 하고 있잖아요 몸에 긴장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도 아픈 줄 몰라요 근데 급소를 맞잖아요 갑자기 긴장이 딱 풀려요 그게 파울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안전해요 안전을 해도 아프겠죠? 급소가 아프다기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뼈가 아파요 그래서 잘못 또 충격하면 그 파이어에그라고 하죠 거기가 좀 아프죠 그렇게 세게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스파링 할 때 그때는 파울커버를 또 안 하기 때문에 그때 잘못 맞으면 진짜 아프죠 조합 격투기 선수 시작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취미로 좋아했어요 격투기를 제가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우리 집 앞에 격투기 체육관이 생겼더라고요 전역을 하고 그 체육관을 가려고 했는데 서두원 선수 아세요? 네 서두원 선수가 체육관을 오픈했다는 게 떴어요 압구정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그 옆에 체육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다니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송가현 선수라고 있어요 상담을 해줬고 그 친구랑 당장 등록해서 다니자고 했는데 친구가 생각 좀 해보겠다 그 다음날 되고 나서 친구가 못 다닌다고 했고 저 혼자 다니게 됐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업 시간이 8시인가 7시였는데 저녁에 제가 한 6시까지 갔어요 한 시간 텀이 있잖아요 되게 어색한 거야 등록을 했는데 아 지금 한 번 하고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집이 너무 머니까 한 시간 걸릴 체육관 다닐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처음에 수업을 들었어요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 해서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취미로 하시다가 선수까지 하게 돼요? 시합을 한 번만 나가고 시업할라 했어요 그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하는 시기였으니까 시합을 한 번 나갔는데 엄청 뚜까맣고 K형으로 졌죠 지고 나서 더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가득히 쌓였어요 계속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4번 연속으로 졌어요 6개월 배워가지고 처음 시합 나간 거죠 근데 그때 지고 달마다 이렇게 시합을 나갔죠 근데 내가 4번을 진 거야 4번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야 나 운동이 좋기 때문에 일반인과 격투기 선수가 싸운다면 네네네 어떻게 될까요? 격투기를 아예 배우지 않아요 일반인 그냥 일반 사람하고 격투기를 배우신 프로 선수하고 만약에 싸운다면 중요한 게 체급이 중요한데 몸무게가 어떻게 똑같은 경우 아니면 일단 모든 건 똑같다는 전자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일반 사람이 찰들고 쫓아오지 않는 이상 격투기 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죠 무조건 이기겠죠 몇 명까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 두 명이랑 격투기 한 명이 붙잖아요 그럼 지수도 있어요 격투기 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지수 성립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같이 덤비면 한 명 한 명씩 하면은 한 세 명까지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명현만 선수는 열 명까지라고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명현만 선수? 명현만 선수는 일반 사람은 한 열 명 열 명 이상이 일 것 같은데 명현만 선수는 한 번에 열 명이서 명현만 선수를 하면은 명현만 선수 지잖아요 그렇겠죠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명 한 명씩 하면 한 열 다섯 명까지는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격투기 선수가 시합하다 다치면 치료는 누구 돈으로 하나요? 본인 돈이죠 아 그 협회에서 도와주거나 그런 건 없죠? 네 없습니다 로드FC 정도로 좀 큰 대회면 선수들 다치고 하면 병원에서 수술해주고 케어해주고 그 정도는 있는데 90%의 선수들은 다 자기 돈으로 치료합니다 심지어 제가 주짓수 시합 나갔다가 손이 한 번 부러졌거든요 주짓수 시합 같은 경우는 몇 백 명이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 보험 가입하거든요 다치고 나서 대회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따졌겠지만 그때는 그럴 결류도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고 거기서 응급처치 하시는 분들한테 응급처치만 대충 받고 깁스만 하고 제 돈으로 손 부러진 그 전문 병원에 가서 주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관장님은 주먹이 온다 촬영하다가 손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같이 같은 날 수술했어요 그것도 관장님이 다쳐서 수술한 것도 관장님이 사비로 했어요 관장님이 실비가 돼서 당연히 실비 보험 받지만 격투기 선수나 스포츠 선수들은 실비 보험이 필수입니다 아마추어부터 해서 세미, 프로까지 올라가신 거잖아요 네 잘 아시네요 대회 상금이 어떻게 돼요? 아마추어 시합은요 상금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고요 이기든 지든 없고요 아마추어는 돈을 내고 나가요 그걸 또 내요? 네네네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내고 나가는데 그게 4만원입니다 비가맹협회는 또 6만원씩 받아요 저는 4만원씩 내고 거의 20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럼 20번에서 전적이 어떻게 되시는 거세요? 20번? 거의 반타작 했죠 세미 프로는 상관없어요 세미 프로도 돈 내고 나가요 4만원 4만원 내고 나가는데 격투기가 인프라가 되게 적어가지고 이게 돈이 안 돼요 토너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또 돈을 안 내요 대회마다 달라요 이게 제일 큰 아마추어 격투기 아마추어 대회가 로데FC 센트럴리그라는 대회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아마 개최가 될 겁니다 프로 대회는 상금이 어떻게 돼요? 2016년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그때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시합을 했는데요 그때 받았던 상금이 20만원입니다 이겼었나요? 연장까지 가서 졌어요 판정으로 졌는데 그때는 두려움이 가득 많았어요 주먹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첫 프로 시합이기도 했고 긴장도 많이 했었죠 그럼 이기는 거랑 지는 거랑 상금이 서로 틀린가요? 똑같습니다 대부분 똑같은데 올라가잖아요 UFC까지는 아니더라도 챔피언 정도 올라가면 더 받는 금액이 많겠죠 대부분 같습니다 뭐든지 다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첫 시합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긴장감 90% 설렘 10% 정도? 뭐든지 처음 하면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격투기라는 시합을 처음 나갔을 때 엄청난 긴장감이 엄청 올려와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와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와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다 나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시합을 근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만 스포츠잖아요 싸움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멘탈을 갖고 가야 시합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 대 사람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축구랑 농구랑은 좀 다르죠 팀플레이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멘탈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합에 대한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달라져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격투기에서 때려야 되겠지만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있죠 당연히 두려움이 없는 격투기 선수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잘 안 맞는가 잘 맞는 방법도 있어요 맞는 방법도 있어요 얼굴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두꺼운 뼈가 어딜까요? 이중에 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턱뼈? 아니요 얼굴 여기 다 있잖아요 이마 그렇죠 이마가 가장 두껍잖아요 안에 뇌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랑 그냥 일반 철이랑 부닥치면 철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가하니까 이마예요 이게 주먹이에요 이게 빡빡 쳐요 그러면 주먹이 부러져요 이마가 부러진다 이보다 서로 맞는 힘이 있잖아요 그럼 주먹이 대부분 부러져요 그래서 안 부러지기 위해서 핸드랩 착용하고 글러브까지 끼는 거고 시험 나가면 이겼을 때하고 질 때 있잖아요 네 어떤 느낌인가요? 이겼을 때하고 질 때의 느낌 이야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긴 적보다 진 적이 더 많기 때문에 하 이게 처음 이겼을 때요 프로시압에서 엄청 울었거든요 이겨서 기뻐서 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기기 있잖아요 아마추어 시작해가지고 시합 20전 넘게 뛰어가면서 제가 절대 재능이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재능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남들만큼 따라갈 수 있구나 하면서 계속 그냥 좋아하면서 시합을 했죠 그러다가 처음 이겼을 때 딱 이기고 나서 손 들어주잖아요 딱 들어주고 갑자기 눈물이 막 엄청 맺히더라고 세컨을 봐주는 사람이 원래 관장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장님이 없었어요 일본을 가 있었거든요 다른 시합 세컨 보러 관장님이 없다는 거에 대한 약간 조금 서러움이 있었어요 딱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싹 몰려왔죠 아마추어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영화처럼 흘러가면서 그냥 엄청 울었어요 그때 처음 이기고 나서 근데 이기면 기분 좋은 건 맞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겼을 때보다 졌을 때 더 느끼는 점이 많다는 거예요 졌을 때 어떤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합을 이기면 사람이 약간 간사해진다 해야 되나 좀 거만해질 수 있어요 시합을 계속 이기는 사람들은 지면은 부족한 점이 뭔지 알잖아요 그 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졌을 때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네 졌을 때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서 진짜 열심히 하게 되죠 KO를 이기신 적 있으시죠? 어땠어요 기분이? 주먹을 이렇게 치다가 딱 걸려요 근데 주먹으로 딱 치면 주먹도 아프잖아요 KO나는 주먹은 딱 치잖아요 그럼 이 주먹이 하나도 안 아파요 살짝 스쳐 맞았다는 느낌인데 상대는 쓰러져 있어 중요한 건 상대의 표정과 상대가 쓰러지는 장면이 하나의 슬로우모션처럼 완전 천천히 보여요 시합 상황에서 따당탕 하고 따다당 되는 거잖아요 시합 뛰는 장면은 되게 천천히 보여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주변 분들이 격투기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친구들한테는 격투기를 그냥 취미 올리 취미로 해라 그 이상 이하도 생각하지 마라 시합도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다칠 수 있잖아요 시합 나가 30대는 즐기고 싶으면 해라 라고 말하고 싶고 한 20대 정도면 UFC 갈 생각하고 할 거 아니면 격투기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왔던 길이 다 알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내가 UFC 갈 거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프로 순수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격투기가 마냥 좋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만큼 8년이란 시간을 이 한 분야에 다 쏟아버렸어요 30이 넘고 이제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챔피언이 된다 한들 뭐 연금 나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보는 인식은 달라지겠지만 챔피언이 된다 한들 체육관 운영은 또 다른 부분이고 20대 분들에게는 진짜 할 거면 목숨 바쳐해라 일하면서 운동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운동만 해야 돼요 그럴 환경이 갖춰진다면 운동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진짜 힘들게 운동할 거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라 저는 제가 걸어왔던 길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걸어오고 싶지 않은데 아직 뺐다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고 그러죠 배고픈 일이다 시합 때 다치고 나서 수술할 병원 치료비 없어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신용카드 만들어가지고 막 끌고 막 일본 가는데 비행기 티켓 없어가지고 신용카드 만들어서 끊었었거든요 일본 가서 시합하는데 10만원 줘요 100만원이잖아요 근데 비행기 티켓을 내가 끊어야 돼요 세컨 거까지 끊어줘야 돼요 선수가 다 끊어주는 거예요? 세컨은 그냥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왕복비 하면은 싸게 해도 한 진짜 5만원 정도 되니까 반대로 날라가는 거죠 일본 가서 사먹고 뭐하고 생일필품 사고 쓰는 거잖아요 호텔은 다 잡아주지만 그러면 적자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게 150인데 그렇게 받아도 대부분 100이에요 100 대부분 한 경기당요? 네 대부분 못 받으면 50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경기수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세네개 많아봤자 세네개 스프로시아메라고 하면 일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집에 돈이 많지 않은 이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라고 eh 불가관ласing Geez 참여 let's am